오늘 언해받고 승지대하님의 말씀은 요소하서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소하서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요소하가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업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신로 진영에 돌아와 요소하에게 나오니 요소하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순회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파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약속의 땅에 대한 미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글도 있습니다. 예수는 글도 있습니다. 옆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책임을 완수합시다. 책임을 완수합시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고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옆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의 수발주로 불리는 윤창모 원장이 이 사람이 인생의 좌우명은 책임 완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소년시설부터 강한 훈련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 문창모에게 가서 시장에 가서 등산 몇 개만 사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십 리 끼를 가서 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사가지고 돌아오니 벌써 해가 니었리었 친 거예요. 그런데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한 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책임을 완수를 못했구나 다시 가서 사오느라 그러니까 이미 해가 졌는데도 지금은 우리가 네온사인도 있으니까 밝지 옛날 시골길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가서 마지막에 등산을 사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책임 완수라는 것을 가슴에 딱 담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도 그곳에서 그 책임의 완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범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18장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다섯 지파가 있는데 그 외에 일곱 지파는 기업을 다 분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러 가는데 지체를 합니다. 즉시 말씀이 떨어지면 같이 해야 되는데 다섯 지파는 이미 받았고 이 핑계에 접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여우수아가 일곱 지파를 불러놓고 그 중에서 대표 세 사람씩을 불러서 이제는 이것을 그러면 일곱 지파니까 스물한 명이죠. 너네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7등분을 해서 너네한테 다시 분배를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미룹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에 그렇게 건축헌검도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좀 안정해진대요.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래놓고는 그때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 3, 7 나라를 위한 성교를 위한 사명인데 우리가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을 보면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에 고유정 사건이 많이 떠들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해서가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결국 우리가 보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주의 7호 가무소를 가봤더니 중독자도 있고 정신문제자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보험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점점 국가의 세금은 그리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주어진 게 헌장을 정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미션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난 말씀 오직 요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사단이 장악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지역에 지도를 그려봅니다. 그러고는 보험의 사각지대가 어디냐 하고 이제는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강단 말씀이 은혜 안에 있는 삶이고 우리가 의의 변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변기, 그리도의 원약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 2, 3, 7 나라, 성교와 본동헌당에 또 헌신하는 선명, 소명, 사명을 해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인 신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들어와 복종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원래 길가리였어요. 그런데 길가리에서 가난 정복을 하게 되니까 중심부를 정복하게 되니까 그곳에 가까운 신로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신로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신로가 중심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지파에게는 이미 모든 땅을 분배를 마치고 이 신로로 세워졌는데 그곳에 해막이 세워진 거죠.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때 이곳이 언제까지 갔냐 3월 시대까지 그곳에 지속적으로 해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해막 앞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이냐 하림을 앞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신로의 뜻은 뭐냐 하면 안식이고 휴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의 안식을 누릴 장소가 바로 해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해중이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해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장소 개념으로 구약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절기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는 장소고 만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 이 교회가 만남의 장소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음을 가진 자가 함께 모인다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는 만남의 축복의 장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심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너무 힘들다고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힘었는데 뭐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아 그렇네요. 생각하기 달렸죠.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절 보니까요. 남은 지파의 기업이 분배에 대한 명령인데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토를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7지파를 해중으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는 현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서 너네들이 있는 곳에 각각 지도를 걸어와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가난한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줬는데도 밥 먹고 살만하면 이만하면 됐다 이러죠. 하느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도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중독에서 치유받고 이러면 좀 이렇게 사명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요. 우리 이제 남편 술 안 먹으니까 끝났어. 그러면 또 문제가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만 믿고 지속적으로 언약 따라가면 그 중독은 중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고 그거를 치유받고 회복해서 현장에서 정복할 때 뭡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 앞에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린 조급합니다. 빨리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이 없어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문제는 계속 있죠. 저도 이 설교를 밤새도록 설교를 월요일날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해놨는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를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뜨렸답니다. 새벽에 병원 가고 난리가 났죠. 보세요.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절대 소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뭐라고 했냐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 하나도 못 키운다. 아무리 내가 중요하게 귀하게 길눈다 해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뭐라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년에 부르실 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너를 저주한 저주하고 축복하는 복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깨달을 때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가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요호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진실하게 처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취하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 이번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구구나 말씀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내게 주신 장소 여기서 하느님이 나를 살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 가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계획을 이룰 문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감량산, 마가다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니 요호사가 땅을 그리로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가서 그 땅으로 두둬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신로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려다니며 성업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체계해 그리고 신로 진의 도로와 여호사에게 나오니 여호사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순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남은 지파의 분배를 위해 지체하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 6절에 보면 매 지파에게 3인씩 뽑아서 이렇게 21명을 남은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10절에 오는 내용에 지도를 그려온 그 그림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행동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분배 문제를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어디서 했나 성막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럼 제비를 왜 뽑냐? 인간적인 방법 아니냐?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볼 때 과거에 주신 응답도 있고 또 미래에 주실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현재에 우리가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현재에 주시는 응답은 뭐냐? 행동할 때. 그래서 우리 중독자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현재가 없어요. 내가 과거의 꿈은 이거였어. 그런데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갖고 있어. 그런데 현재의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루지 못해서 나는 술을 마셔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현재에서 뭐죠? 작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인내력도 없고 지구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주 더디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달팽이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천천히 가는 대신에 후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앞서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승이 앞장서서 가난한 등을 정복할 때도 이 언약계를 거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전투에 임했을 때도 또 뭡니까? 안악 전투에도 갈렙이 났을 때 언약계를 갖고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계를 잡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계획과 맞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눈에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4등의 2장 1절의 13절을 보니까 말세에 남녀 정도에 부어주리라 남녀 정도에 뭘 보여줬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전달되는 곳에 하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감의 근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올바른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을 하는데 결단할 때 내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현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의 땅에 대한 미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은혜 안에 있는 삶으로 2, 3, 7 나라 복음화를 위한 본당, 헌당에 선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 앞에서 제비를 뽑고 분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며 거려가지고 온 것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책망했다 그랬죠. 머뭇머뭇한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한의 앞에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현장을 나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1절, 3절, 8절 하나님 나라,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추만입니다. 그러면 상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고 하늠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늠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간표가 언약의 완성된 축복을 이제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회복하고 증복할 땅을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어느 공원에 갔더니 그곳은 중독자가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걸 음악 치료를 들고 가서 한번 현장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했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 핑계의 전피케를 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 나라 보고마를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누리고 그죠? 의식 속에 싹 들어가서 이제는 이것을 위한 본당현당이다. 이게 방향을 딱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의의 무기로서 삶을 살아댑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이것이 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주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허감을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신다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만을 가지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믿음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생의 응답으로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살리 중심센트인 본당현당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처code 하나님 한번 ARM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런 감사합니다.